뭘 타긴 탔는데요? 아이야! 아빠 조금만 힘내요! 오, 재미있다!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아빠, 다 왔어! 조금만 더! 10m도 안 돼요! 아빠, 아빠, 아빠! 재미있어? 네! 도아빠, 멋있다! 저기 우리 가 있어! 우리 아니야, 저거! 거위, 거위! 대박! 우와, 우와! 거위! 거위! 네가 왜 여기서 나와? 난... 난 꿈이 있어요! 어? 엄마랑 닮았네? 엄마랑 닮았네? 엄마랑 닮았네? 엄마랑? 엄마랑 닮았어? 응! 쟤는 왜 무기 숫자 1! 숫자를 닮았지? 응, 응! 어? 응! 아, 1, 2야? 우와! 그렇다, 진짜! 저기 위로 올라가 볼까? 생각해! 오빠, 하이 머리 만져도 되지, 살짝? 우와! 뽀뽀! 뽀뽀! 어머, 심심한데 뽀뽀! 뽀뽀! 이건 재밌는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미끄럼틀이... 미끄럼틀이... 미끄럼틀 하영이 탈 수 있나? 탈 수 있을까? 응! 탈 수 있어? 하영이 탈 수 있어? 이 놀이터는 자연 놀이터야, 왜냐면... 계단도 막 돌이랑 나뭇 같은 걸로 돼 있잖아! 우와, 친환경 놀이터다! 아! 우와, 이거부터 잡아! 잡아! 여는 올라갈 수 있겠어? 조심! 오빠, 미끄럼틀 타면 내려오는 거야! 오우! 미끄럼틀! 하나, 둘, 셋! 우와, 대박이다! 나도! 하영이도? 응! 하영이 일로 와! 나도 올라갈 거야! 자, 올라가! 조심해서 올라가 봐! 왕이 왕이 고마워요! 와, 좋아! 하하하! 녹는다, 녹아! 탈 수 있겠어? 탈 수 있겠어? 탈 수 있겠어? 응!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사랑하는 사람 이름이 뭐예요? 과연! 사랑하는 사람 이름이 뭐예요? 하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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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라! 하영이! 하영이! 타라. 재밌다.